이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으로 쳐져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풀렸을 때나 그 다음 묶었을 때나 얼굴형들이 갸름하고 예뻐 보일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들이 코가 좀 많이 났잖아요. 저도 코가 되게 자그마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손가락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기 자국이 나지 않게끔 광대뼈에 닿지 않아요. 아시안핏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볍죠. 그 다음에 착용하기 좋죠. 스타일을 골고루 낼 수가 있죠. 심지어 가격은 오늘 8만 9천 원대에서 선글라스가 3종이 다 따라가는데 저는 지금 이 블랙을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가 물놀이 갈 때 저 미러렌즈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셀리나입니다. 올해 너무 인기가 많고요. 유행이에요. 백화점 가보시면 이런 스타일 고향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써봤을 때 느낌이 딱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약간 이런 캐치하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딱 써보시면 얼굴이 약간 리포팅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미러렌즈예요. 제 손가락도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요. 앞에 이렇게 스튜디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화면도 보이잖아요. 근데 미러가 너무 이렇게 쨍해서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밤미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짝반짝 그런 느낌은 있대. 굉장히 보시기에도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핑크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누드톤이라서 얼굴이 좀 화약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선글라스가 아까 보셨던 린다나 그다음에 셀리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스러운 면들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제롬이라는 이 마지막 선글라스는 약간 남녀 공용? 요즘에 아예 선글라스 자체가 아예 여자 거다 남자 거다 이렇게 구별이 돼서 나와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약간 고한 약간 여자스러운 느낌이 강해 남자스러운 느낌이 강해 이런 정도만 선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녀 공용으로 다 착용하실 수 있고 칼라를 보세요. 시원해 보이죠? 그렇죠. 미러렌즈예요. 미러 칼라가 아까는 핑크 색상 보셨다면 이거는 물놀이 가거나 그다음에 파란 여름 하늘을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비칠 만한 블루톤으로 해서 남자, 여자, 아들, 아빠,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착용하실 수 있는 남녀 공용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글라스가 3종이 가격이 8만 9천 원대예요. 너무 좋죠. 지금 케이스도 3종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선글라스 관리하실 수 있게끔 이용이 있죠. 클리너, 그것도 마찬가지 3개가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가요. 선글라스 케이스도 디자인에 다 다르고 선글라스도 디자인이 다 다르고 가격은 백화점 브랜드 에리메이슨이 8만 9천 100원에 무이자 조건도 5개월. 가격은 제일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비싸게 사셨던 분들께서도 후기가 점수가 지금 97점이 나올 정도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받아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남편을 주거나 아니면 누구를 주려고 했다가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누구를 주기는 뭘 줘. 내가 다 쓰지. 이런 후기가 직접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최저가로 선글라스 가장 피크 세즌의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